배우들을 잠시 뒤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스파이더맨 파크로 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MCU 페이지 3의 피날레이자 페이지 4의 품을 열 중요한 영화이기에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죠 앞으로 스파이더맨이 MCU의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이 구름을 이끌어갈지 새로운 캐릭터 또 미스테리 5는 어떤 매력을 뽐낼지 과연 판정 파크는 MJ의 마음을 얻게 될지 많이들 기대를 모으고 계십니다 이제 7월 2일 금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시작으로 벌써 세 번째 내안을 하는 배우 툰 홀랜드 그리고 드디어 히어로우문에 입성하면서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게다가 공식적인 첫 내안이라서 더욱 뜻깊은 매우 제그 질레하리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잠시 뒤 두 분과 이곳에서 맨페스트를 함께할 예정이고요 미리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안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 안전요원들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고요 뒤에서 이제 앞사람을 밀거나 혹은 잠시 뒤 배우분들이 도착을 하면 엄청난 열기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중요한 사항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팬페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예매 및 응모 페이지 하단의 통지에도 저희가 명시를 드렸죠 온라인으로 저희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본 행사에서의 초상분 활용에 동의하고 오셨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nai ð ue que me mole ve me 라고 으 o 감사합니다. 정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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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치즈전 분들을 향해도 표지 주이십니까요? 아토 홀레몬은 지금 보존단에 함께 올렸습니다. 아 두사람의 모습 와우 다시한번 큰 모습을 보고 알려드립니다 자 포토타임 포토타임 자 포토타임을 먼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러분들 톰 홀랜드와 제이크 진한을 먼저 포토타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이어서 가운데쪽으로 바라봐 주시죠 네스트 포스트 보드 센터 플리즈 여러분들 더 큰 함성과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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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